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눈이 빠져 눈빛 네 네 여기가 가는게 제일 이쁘지 않나? 가운데 뒤에? 응 큰 놈 잡았다 우와 큰 놈이다 우와 근데 거기서 그렇게 달아버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안에다가 막 뒤로 빼려고 귀찮거든 계속 밑으로 깔아야되니까 그거 안 달고 안되나 나 저 안테나 저기다 단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들어 여기 있어 으이 잘한다 우와 환경오염 뭐가 환경오염이야? 이거 작아간다 환경파괴라고 오염이 아니라 네 환경파괴 눈이 붙였어 이 근데 자꾸 방치가 되냐고 이거 헌을 굽혔다가 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 현무줄이라 현무줄 내려와야 돼 응 현무줄 응 현무줄 응 현무줄 응 현무줄 응 현무줄 아 현무줄 자 아유거 해야돼 그래야지 이제 cut 응 cut 응 cut 자